안녕하세요. 연우리영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알아볼 겁니다. 쉬운 표현이에요. S1이에요. S1 이렇게 되는데 하나로써에요. Like을 쓰지 않고 S를 사용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같이 똑같이 같은 소리로 입은 여러겠지만 이구동성으로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글을 읽어보죠. 몇 분 후에 테리 월터스가 도착해서 하루의 간호일을 시작했다. And I had been so preoccupied. 딴 일에 미리 집착이 되어 있어갖고. So that she hadn't checked on. Adam을 거의 한 시간 동안 체크하지 못했다. Moments later. 몇 분 후에 she was startled. 깜짝 놀랐다. To. 아 이거 오타가 났네요. Here가 들어가야 되겠죠. To her가 아니고. To here가 되어야 되겠죠. To here 테리 로저. 테리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놀랐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Holy shit. 아이고 제기랄. 뭐 이런 것 정도죠. 아이고 나. This was followed. E 에 뒤따라서. Be followed by an end 라고 보면 이 소리와 이어서 이 소리는 이 소리 뒤따라진 거죠. 이것은 was followed by the heavy tread of footsteps죠. 그의 발자국의 무거운 걸음걸이 뒤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뒤따랐다는 거죠. As he lays in the kitchen. 부엌으로 향하면서. He's gone. 없네요. Your husband's gone.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에요? I mean he's not in his bed. 침대도 없고요. He's not in the.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가 뭐로 되어있느냐. 고유명사 충신의 화장실을 뜻하는 J자죠. John이죠. J-O-H. 유래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는 길게 설명할 것은 없고. He's not in the John. He's not anywhere. What the hell could have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And I was frozen with fear. 공포에 얼어붙었다. Earlier in his scene. 그의 발병 초기에. There had been occasions. 경우가 있었다. Adam had left his bed. 침대를 떠난 거죠. Like a sleepwalker. 목리병 환자죠. 꿈꾸면서 걷는 거니까. 그리고 wondered about. 뒷정원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 Later he had not seemed to. 근데 최근에는 he had not seemed well enough. 건강하질 못했다는 거죠. A-월. A-월이 absent without. without. without가 한 단어인데 두 개를 적었습니다. 발음의 연음에서 without는 한 단어지만 두 단어로 쓸 수 있어요. 모음이 두 개 생기게 하려고요. without leave죠. leave가 허가 없이요. 그런데 이건 연어로 뭘 쓰느냐. 고우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빈칸 B에 나와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적합하게 넣으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건이 나왔잖아요. 여기 위에 his 건. his 건 이렇게 나와 있죠. his 건. his 건. his 건이 두 번 나와 있죠. 거기서 찾아서 바꿔서 놓으니까 고우 A-월이 되는 거죠. 예. 허가 없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건강하지는 못해 보였다. and she could see through the kitchen window. 부엌 창문을 통해서 통해서 see that. 알게 됐다. he is not in the garden. 정원에도 없다는 걸. 그녀와 테리든 소우트. as one. 생각이 하나같아. 하나와 같이 해서 같은 생각을 했다. they opened the door to the garage. 차가운 문을 열었고. had their fear. 그들의 두려움이 확인되었다. 이런 거죠. one of the cars was missing. 그들의 차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이런 거죠. see의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 one이 여기 나와 있죠. one of the cars. as one. 인거죠. 잘 이해되시죠.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면 holy 여기서 본문에선 똥이라는 거. shit을 많이 쓰죠. holy shit. holy cow를 쓰기도 하고. mackerel. mackerel. 고등어인데. holy mozes. holy cats도 씁니다. 야 이런 어머나 이런 뜻이죠. 잔은 뭐 이게 남자용 화장실도 되고. 페니스 뭐. 매칭부의 손님도 되긴 하는데. 이게 헤링턴. 영국 왕가의 헤링턴에서 유리했다는 설도 있어요. i'm just going to john. 화장실에 갈 건데 잠깐 기다려줄래? a work go. a work go를 씁니다. 무단 타령하다. 외출하다. 없어지다. 갑자기 경고도 없이 없어지는 거죠. a work go is 원래 무단 외출. absent without review에서 온 거고요. the final serving, 20, 22일간의 구금을 냈다. for going a work. 무단 타령으로. the print from the 3층에서 나온. 3층의 그 프린터가 has gone away. 없어졌어. Does anyone know where it went? 어디를 갔는지 아는 사람? 이런거죠. 그냥 없어졌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거에요. 자, 그 다음에 Jerry went away after a few drinks. 몇 잔 후에 무단 외출했다. None of us even know he had left until half an hour. 30분 후가 될지도 알지도 못했다. 이런거죠. truly suddenly went away in the middle.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거죠. 관광객들은. 무단 탈행으로만 꼭 하지 마시고 문맥에 따라 없어지다. 등등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go able이 또 나와있구요. 본문에. 그 다음에 as one. 의견이 일치하여 하나로. 이런 뜻이죠. as one. 그러면 하나같이 애들은 왠 앞서 도어 뛰어가서 소리치는거죠. 이렇게 한거죠. 예, 장난칠까요? 아니면 왓시긋는거 줄래요? 그러는거죠. all dancers moved 해서 모든 댄서는 한결같이 움직였다. 이게 뭐 생각이니까. 같은 생각을 했다로 좀 의역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뭐 같은 뜻이 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